오늘의 아트특보 그의 작품이 연일 화제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를 둘러싼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원래 미술하던 사람도 아니라는데요 작가 이름이 이상하다 원래 미술했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품 보고 계셨나 봐요? 네 마음에 좀 드시나요? 작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나요?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? 제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부부가 유입이 땡을 입고 있고요 누구도 있냐 예예 예 constit구맛